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사나마빠기! 나마서야 차차! 나마서야 앤젤라! 오늘 저희는 원더풀 인도네시아 2020년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5분짜리의 짧은 영상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가니까 이걸 보고서 대리만족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외국인 친구들이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글로벌하네 토바우스? 전통의 의학 너무 예쁘다 패턴이랑 집이 너무 예뻐 전통 의상을 입고 댄스가 있나봐 아 예뻐 이런데 가고싶다 이거 뭐야? 춤축이 진짜 대자연이다 맛있겠다 풍경 맛집이야 와 대박 차랑 마실 수 있는 분량이 있나봐 너무 크다 대박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런 데도 있어? 자카르타임? 저리인가 봐 오 여기는 좀 세련된 문화수도의 느낌이 나네요 문화수도의 느낌이 나네요 현지인 친구인가 봐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거 먹어보고싶었어 외국인들을 위해서 맛있다 오 예쁘다 낭만적이야 루프트아빠야? 확실히 도시 느낌이 있네 수도이니까 자카르타 가봤지? 재밌었어 저런거 핫팅이다 여기 전통 무늬래 인형극인가 봐 이 나무 진짜 큰 나무 여기 여기도 가야돼 여기는 불교사원이었어 진짜 커 완전 크지 케이크처럼 오 이런 데도 있구나 오 동굴도 있네 진짜 돌게 많다 그러네 너무 가고싶어 오 묵가건대가 많네 우와 예뻐 너무 예쁘다 맛있겠다 이거 사야지 이거 사야돼 신나는 음악이야 맞아 오 여기는 발리 쪽 옆에 있는 섬이라고 하던데 오 눈 색깔 봐 오 오 얘가 무슨 오 대박 너무 멋있네 오 맛있겠다 랍스타 랍스타 오 노을 오 디저트 대박 발리랑 비슷한 그런 휴양지 느낌 그런가 봐 이런 레포츠도 하고 오 나 너무 깨끗해 아 재밌겠다 리모 친구들 색깔 봐 와 와 자영광각이 다릅니다 핑크 피치래 오 이야 색깔이 어우 나 노을 잘 때가 또 너무 예뻐 댄스 이야 너무 멋있다 오 오 마지막은 달리에서 다 모였다 아 재미있다 아 하늘씨 진짜 랍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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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달리 갔지 가봤지 오 이것도 엄청 유명한 오 시장구경이 재밌지 완전 와 와 와 색깔이 너무 예뻐 와 맛있겠다 이거 쇼핑을 하는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 소핑 대박이다 나도 거의 다시 놀고 싶어요 나도 놀 봐 와 이거 발리 전통 그런가 봐 와 아 예쁘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아 가고싶어 빨리 가고싶어 네 오늘 이렇게 원더풀 인도네시아 영상을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차차씨? 저는 영상을 보니까 족자카르타에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자연환경이 너무 크고 멋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족자카르타를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 못 가봤던 장소도 많이 나와서 맞아요 또 가고싶더라고요 또 가고싶어요 또 가고싶어요 가시죠 토박호수도 어 거기도 가보고싶어요 네 제가 족자카르타 여행할 때 택시기사 아저씨가 토박호수를 강력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뭔가 현주인들도 따로 찾아다니는 그런 명소인가봐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인도네시아 원더풀 인도네시아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진짜 열심히 먹고 놀고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당장 텔레콘스 까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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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